오늘 워렌 버핏 올해 92세네요. 사진 보니까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서 워렌 버핏도 굉장히 세월의 무게를 많이 느낄 수 있네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주총장에 이동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워렌 버핏은 ai가 어마어마한 그런 잠재적인 해를 끼칠 가능성을 두려워한다. 그런 내용을 주총장에서 말씀하신 노인이 되면 좀 두려움이 많아지죠. 걱정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핵폭탄 발명과 같은 것인데 어떻든 ai가 이제 막을 수 있는 길은 없고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동시에 있지만 어두운 면을 굉장히 주의해야겠다. 그런데 이제 아마 페이크 뉴스 라든지 이런 워렌 버핏의 음성을 여러분들 ai로 여러분들 작업을 해가지고 가족들도 여러분들 깜빡 쏘올 수 있는 그런 가족들도 노력해야 진짜 워렌 버핏이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정도로 너무나 깜쪽같지 여러분들 워렌 버핏 목소리를 그렇게 복제해가지고 ai가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버핏은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커셔 연례회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할 때의 요정을 병에서 꺼냈습니다. 인공지능 ai도 다소 비슷합니다. 병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온 셈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커셔 해스웨이 투자회사의 임직원들도 생산성을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ai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여기에 보도에 나왔는데 뭐 공포미하게 확산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나 또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핵핵한 기업 그 다음에 뭐 nbdi gpu cpu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엄청나게 여러분들 또 경쟁사들은 그런 초과이익을 나누어 갖지 위해 가지고 인텔의 가우디 또 삼성전자의 마하 1 같은 그런 ai 가속기들이 그냥 하루가 멀다고 이렇게 출시되기 때문에 점점 ai 반도체의 가격은 낮아 질 것이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분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어제 여러분들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좀 옛날 팝송 이걸 보면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참 좋은 시대에 나서 산다. 어쩌면 이렇게 저녁에 한간 시간에 아주 흘러간 그런 팝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껏 소비할 수 있는 시대에 사게 됐는지 대단한 시대를 산다. 그런데 이게 이제 ai 가 확산이 되게 되면 얼마나 또 대단한 시대가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왜 제가 드리는가 하니까 오늘 이제 방송을 준비를 마치고 이제 방송을 막 시작하기 전에 이 소위 아티스트를 위한 생성형 ai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네요. 이게 한 작가분이 생성형 ai 를 가지고 만든 그림 전시회를 하셨네요. 그리고 사용한 생성형 ai 그 모델은 스테이블 디퓨전이란 오픈 ai 사회가 출시한 그런 모델하고 미더전이 미더전이라는 그런 모델을 사용했는데 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ai 가 천국을 그리다. 김은진 작가라는 분입니다. 그녀는 ai 가 그린 천국의 모습을 담아 예측 불가능한 세계를 전시합니다. 이게 여러분 다 작가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생성형 ai 가 여러분들 만들어낸 작품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 그런 주제 선거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제 고뇌를 하고 있고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고유한 그런 사회 문제를 가지고 괴로움을 겪고 있지만 세상은 우리가 고민하든 싸우든 말든 관계없이 그냥 질주하듯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공공색단을 다루지만 다른 한쪽은 자주 변화하는 세상 질주하는 세상을 다뤄보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 작가 분입니다. 화가 분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그림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예술계에서 단순 도구 역할을 넘어섰습니다. 화가 대신에 그림 구도를 잡아주고 영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ai 그림은 색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작가의 이야기가 그림에 소며들었습니다. 작가 문체가 이미지로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ai 그림은 높은 희소성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요.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몇 십불 정도만 지불하게 되면 본인이 스토리를 이야기하게 되면 예를 들면 해변가에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집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려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게 뭡니까 단박의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성형 ai가 만든 그림 자체가 희소성을 가질 것 아니에요. 복제가 안 되니까. 어떤 주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니까. 서울 종로구 인사동 토포하우스 갤러리에서 ai가 천국을 그리다 하는 그런 전시회를 열었는데 ai 기반 아티스로는 처음 선보리는 전시고 그리고 이번에 전시한 이 작품들에 사용한 생성형 ai는 스테빌리티 ai의 오픈 소스 ai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 그리고 미더전의 미더전이라는 그런 생성형 ai 모델 유료 모델을 활용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네요. 굉장히 여러분들 스테이블 디퓨전은 명령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생성형 ai의 작가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미더전의는 명령어뿐만 아니라 이미지 삽입을 통해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다. 작가는 문자와 이미지 삽입 을 통해 지속적으로 작품 수정만 진행하면 된다. 작가는 작품 하나 제작하는데 80시간에서 120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네요. 김원진 작가는 ai 툴 어떤 모델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최종 결과물이 달라지는데 ai 툴을 활용하냐에 따라서 다른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고 예술적 이미지를 가장 잘 뽑는 생성형 ai 모델은 미더전이와 스테이블 디퓨전이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제가 단박에 뭐죠. 방송 시간을 좀 늦춰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오픈 ai 사이의 달리3는 프렌드 로고 제작 등 상업적 용도에 적합한 이미지를 만든다. 벌써 여러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생성형 ai 전문가를 위한 생성형 ai 정보를 얻은 거지 않습니까 오픈 ai 사이의 달리3는 상업용 이미지 제작에 유리하고 그다음에 그림을 잘 뽑는 그런 생성형 ai는 스테이블 디퓨전하고 미더전이다. 그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미더전이와 스테이블 디퓨전은 오픈소스 생성형 ai 모델로서 이제 학습 단계에서 5억 장의 이미지가 이제 학습이 된 겁니다. 폐쇄형 ai 모델은 달리3보다 더 많은 이미지 데이터셋을 입력한 셈이고 오픈소스 ai 모델은 폐쇄형 모델보다 더 풍부한 화풍과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생성형 ai가 예술계에서 단순 도구 역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작가는 ai와 사람이 함께 대화하고 맞춰가면서 작품을 만든다고 이야기하는데 ai가 그림 구도를 잡아주거나 작가의 영광까지도 준다는 것이다. 아주 여러분들 재미나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작가가 하늘로 올라가는 복숭아 초현실주의라고 ai에 입력하면 ai는 하늘에 복숭아가 올라가는 장면만 생성하지 않는다. 우선 복숭아 고도를 보기 좋게 설정하고 복숭아와 하늘을 연결한 금속체인도 생성하고 사용자가 금속체인을 명령에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ai가 그림에 맞게 생성한 것이다. 생성형 ai는 작가에게 도구일 수도 있지만 영감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그런 ai 생성형 ai 모델을 가지고 그림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장르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고 생성형 ai로 만든 작품이 예술 분야의 한 장르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고 인간이 직접 그린 작품 못지않게 희소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상당히 새로운 거죠. 생성형 ai 모델에 동일한 명령어를 입력한다고 해서 기존과 똑같은 이미지를 받을 수가 없다. 같은 명령어를 몇 시간 있다 똑같이 입력해도 다른 이미지를 생성한다. ai 작품의 희소성이 높은 이유다. 현재 미국에서는 ai 작품 전시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추세다. ai 기반 미디어 아티스트라는 직업도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ai 작품에 대한 예술적 가치를 올라오는 이미 미국에서 해소됐다. 독창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화가용 그런 이미지 창의적 이미지를 만드는 생성형 ai 모델을 트레이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습 데이터를 입력하느냐 그 문제만 좀 달라지겠네요. 이게 여러분들 미더전이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이미지들입니다. 이 이미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명령어 어떤 여러분들 소를 그려달라 이런 명령어인 거죠. 한번 들어가 보니까 스테이블 디퓨전은 모델 3까지 나왔네요. 이게 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가지고 사용자의 명령어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미지들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엑셀라지 엑셀 이런 이미지들을 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ai가 만들어져서 제시하는 거죠.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모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게 되면 미더전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텍스트로 된 설명문 또는 설명구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ai art generate from text.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이미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9불 지불해야 여러분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 분이 미더전이를 이용해 본 그런 경험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네요. 캘리포니아 양기비가 많이 피어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밝고 선명한 중앙식으로 만들고 색연필로 일러스테이더 스타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어 메시지를 입력한 겁니다. 이런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제공을 하네요. 세상은 참 대단한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대단한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